후우우! 제발, 제발, 제발 안녕 계속 2명 여기서 2명 2명 이 쪽 분들이 전 세계 TOP5 안에 드시는 분인데 아 죄송합니다 넘버원을 바라시죠 죄송합니다 자 조금만 쉬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곡은 그냥 진행하는 겁니다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시겠다니까 앵콜곡입니다 앵콜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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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구 4구 W28 아Fin 2정도 하지 않으셨어요 강연히해야 된다는 마음가지 역시 이길 수 없습니다 다음 까칭을 이게 미리 밑밥을 까시는데 발판이 조금 안 눌린다고 그걸 가늠해서 50미스만 더 나겠다고 하네요 자 준비되셨나요? 서로 아주 사이가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자 이미 결판은 났지만 앙코르국 1구 4구 W28 단 한 명도 큰 여자가 없는 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앙코르국 진행합니다 다음 주 시작합니다 셋! 넷! 하나! 굿! 넷! 참고로 2구간 전세계에서 에이 나오는 사람 5명이 안 됩니다 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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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살아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2구 4구리를 시작하기로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와 A야! A야 A! 우와 A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